젠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젠썸은 자동차 산업에서 최초의 열전 가열 및 냉각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미시건주 노스빌에서 탄생한 외국계 기업 젠썸은 아메리곤이란 이름에서 2012년 이름을 변경했습니다. 1996년에는 혁신적인 열전 기술을 기반으로 최초의 냉온 카시트를 출시했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소비자가 더 큰 안락함과 효율성을 수용함에 따라 배터리 열관리, 전자제품, 열적 편리함 및 내부 안락함을 포함하여 기후 제어 시트를 넘어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그 결과 50개 이상의 차량에서 젠썸의 기술을 채택하고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젠썸은 2016년에는 의료산업에 사용되는 온도관리 장비의 선두 공급업체인 신시네티의 서브재료를 인수했습니다. 2017년에 고급 전자제어, 장치 설계, 개발 및 제조를 전문으로 하는 전자시장 리더인 에트레이처를 인수했습니다. 그 결과 자동차 시트 열관리뿐만 아니라 의료 분야, 전자제품 등에서도 열정 가열 및 냉각 시스템을 개발하는 중입니다. 현재 미국을 비롯해 캐나다, 중국, 독일, 헝가리, 일본, 몰타 등의 20개 이상의 지사를 운영하는 업계를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포드, 토요타, 기아, 현대, 니산, 레인지로버, 제규어, 랜드로버까지 젠썸의 열전 가열 및 냉각 시트 시스템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시트 컴포트 제품들을 지속적으로 생산했으며 공기 이동을 고려한 기후 제어 시트를 발명해 스마트 센서로 탑승자에게 적절한 기후를 형성하는 제품도 출시 중입니다. 또한 의료계로 진출해 자동차 시트에서 얻은 노하우를 환자의 온도관리 솔루션에 접목시키는 중입니다. 한국에는 2009년 설립돼 2018년 12월 기준으로 현재 46명의 직원이 근무 중입니다. 젠썸이 생산하고 있는 본사의 제품들을 한국 시장에 소개하고 활로를 넓혀가는 것이 주요 업무로 영업 판매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특히나 젠썸의 경우 본사 자체적으로도 세계 생산 중인 국내 자동차 업계와의 커넥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품을 받아 유통시키고 무역하는 분야에 특화되어 있기도 합니다. 특히 젠썸 코리아는 자동차 부품 업계에서 연봉이 높기로 유명합니다. 일반 대기업 초봉보다 높은 연봉의 연유에 궁금해하는 이들이 많았으나 젠썸은 전세계 1만 2천 명 이상의 직원들이 모두 성장과 도전,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을 매우 중시한다는 입장입니다. 젠썸 코리아에서는 개별 직원들이 성장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에서 개인적인 성장도 함께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젠썸 코리아의 수익에서 직원의 몫을 보상받을 것임을 공표하고 있습니다. 지원자들을 선발하는 시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나며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지녔는지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영어 쓰기 말하기 능력과 MS 오피스 활용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으면 좋습니다. 제출 서류는 직무에 따라 다르지만 국영문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이며 서류 전형, 면접 전형을 통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연봉이 높은 만큼 지원자들도 많다는 점에서 젠썸 코리아는 입사의 기준이 까다로울 확률이 높습니다. 개개인의 역량을 인정하고 이를 보상하는 기업이 두물다는 점에서 젠썸은 매력적입니다. 리주메이크는 합격을 위한 국영문 이력서 작성부터 면접준비 그리고 연봉 협상을 통한 최종 합격까지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취업과 이직의 길로 이끌어드립니다. 취업 시까지, 합격 시까지 신입부터 경력직 그리고 임원진을 위한 1대1 맞춤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리주메이크는 외국계 기업 취업 사이트 잡포스팅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다양한 외국계 기업 정보와 채용 정보가 있으니 놓치지 말고 꼭 확인하세요.